반갑습니다. 메가스토어에서 지구과학 강의에 오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두 번째 학력평가 사실 이제 4월학평인데 5월에 치러진 4월학평이죠. 그렇죠? 요거 총평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험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단원별 문항 출제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한 6, 7, 7 요거 이제 사실 뭐 밸런스는 계속적으로 맞춰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6개나 7개씩 나올 거고 전체 이제 수문망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등급컷을 갖다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기준 등급컷을 갖다 좀 만들어 봤는데 44점, 1등급컷이 44점이고요. 39점, 34,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가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등급컷이 이 난이도 시험에서는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볼게요. 그 사실은 이번 교과 과정 들어가면서 킬러의 역할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단원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근데 보통 2단원의 자료 해석 부분이 킬러 역할을 많이 할 것이고 3단원 파트는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간 내용 말고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 외계 행성 탐사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주론 파트가 여러분들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외계 행성 탐사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2, 3, 4, 5번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폭격을 맞았어요. 지금 오답률이 60%라는 건 정답률이 40%라는 뜻이에요. 그럼 40%, 42%, 48%, 48%, 54%. 그러니까 이렇게 40%대의 문제들이 몇 개가 포진이 되면 등것이 아까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오답률 베스트 5문화에 뭐가 있었느냐. 정답률이 40%밖에 안 되는 외계 행성계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이제 틀린 학생들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땐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구도 여러분들 내용을 어떻게 잘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용어, 그리고 문맥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평시험에도 여러분들 드러난 건데 조건들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문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발견한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이름에 자, 중심별과 외계 행성의 이름에 각각, 각각 백두와 한라가 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두가 별인 거야. 그치? 한라가 행성인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 딱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가 뭐가 있냐면 백두의 시선속도 변화래요. 여러분들 이 단어 공부하실 때 외계 행성에서 탐사해서 중요한 게 중심별이요. 중심별에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이 내용이잖아.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뭘 측정한다? 시선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이 포인트였어요. 알겠죠? 시선속도는 VR 해가지고 우리가 C 곱하기 람다 분의 델타 람다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어, 이용하는 내용. 쏘리 죄송합니다. 이용하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쵸?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그래서 VR값을 갖다가 아,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보는 문제가 나왔다. 아, 시선속도를. 그래서 후퇴 시선속도냐? 아니면 접근하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패턴은 다 똑같았어요. 예전과. 대신에 백두와 한라가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T1일 때 애들이 무슨 편이냐? 적세 편이냐? 이런 거 나와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궤도상에다가 도시를 한 다음에 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심별이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 바꾸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문제가 하나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과 행성의 이름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학생들은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문맥을 좀 파악하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뭘 물어보는 것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는 외계행성 탐사. 외계행성계 탐사를 하는 건데 그중에 시선속도를 이용하는 내용을 이름만 붙여가지고 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한다면 일단 흡수선의 의미. 흡수선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광도곡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광도곡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광도식은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걸 갖다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빈의 변이법칙도 들어가죠. 빈의 변이법칙 어떻게 변이법칙이 되요? 람다 맥스는 T분의 A. 그죠? 그래서 피크를 치는 파장대가 짧을수록 표현은 더 높다. 요거. 요거와 슈테판볼치만 법칙 같이 들어가죠. 요기 이제 들어가 있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물어본 문제인데 선생님 해설광에도 얘기했지만 흡수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파장대가 특정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광도곡선이든 플랑콕선이든 개형이 요런 식의 개형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식의 개형을 갖게 되는데 이 개형에서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뭐야? 흡수선들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14번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차근차근 순서대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도곡선에 대한 이해 흡수선에 대한 이해 보시면 A하고 B가 지금 광도곡선이 A가 위로 가있잖아. 사실 및 면적은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고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엘리뉴 라니냐 문제 나왔어요. 11번 문제인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죠? 페이지를 안 넘겨도 돼서 좀 좋긴 하죠. 11번 문제는 엘리뉴 라니냐인데 여러분들 엘리뉴 라니냐는요.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엘리뉴 시의 특징들 라니냐 시의 특징들 평상시의 특징들을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여러분들 교과 과정의 마지막 무렵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월 학평이.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를 냈는데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편차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야. 편차는 여러분들 관측 수치 빼기 평균 수치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항상. 관측과 평균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차를 읽어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풍속 편차. 그럼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서 엘리뉴가 발생했을 때 풍속이 어떻게 될까? 무역풍이 약화되잖아요. 그걸 갖다 낸 거라고. 그래서 편차를 주면서 바람에 방향을 줬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얘네들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이걸 갖다 준 거란 말이야. 그걸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편차를 줬는데 이거는 등수온선에 깊이 편차를 줬어요. 이건 수온약층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수온약층의 깊이 변화는 엘리뉴나 라니냐에서는 뭐다? 용승에 의한 것이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포인트였어요. 엘리뉴, 라니냐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이 편차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반복적으로 정리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거에서 좀 상세하게 적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풍속편차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를 헷갈렸어. 아니면 내가 엘리뉴의 기본적인 특징을 몰랐어. 엘리뉴가 일어났을 때 워커순환의 변화,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워커순환의 변화를 몰랐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인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숙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심층순환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많이 틀렸어요. 일단은 심층순환, 표층순환은 컨베이어 베르트처럼 연결돼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어차피 그린난드 쪽이니까 북아메리카잖아. 위치관계. 그리고 해류가 흐를 때 멕시코발류가 흘러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얘가 극지방 부근에서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질 때 온도가 낮고 염분이 높은 그러니까 밀도가 큰 상태가 만들어져야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거든. 그런 내용들이 같이 소개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침강이 잘 일어난다는 건 심층수가 만들어진다. 즉 밀도가 크단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빙하가 녹아서 물이 들어가잖아. 맹물 들어가는 거거든. 맹물 들어가면 염분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였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두시면 여러분들 자료가 어떤 게 나와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특징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다가 물어본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질량 비교하는 건 여러분들 주계열성의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왼쪽 위로 갈수록 대부분의 물리량들이 증가하는데 수명만 짧아진다. 질량 커지고 광도 커지고 반지름 커지고 오케이? 그리고 표면으로도 빠지고 근데 수명은 감소한다. 이런 거 기억해두시고 얘네들이 진화를 하면서 별의 내부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거성 단계나 초거성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수수액류가 끝나서 헬륨액이 생겼을 때 헬륨액이 숙축을 하잖아? 그럼 주변부에 여러분들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수수액류가 별의 내부에서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라서 얘네들이 크기가 몇 배가 되는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설광에서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산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항을 갖다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5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평가 사월학표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성들을 좀 지시해 줍니다.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올해의 관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료해석일 거야. 자료해석, 자료해석 및 문항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가 있느냐가 여러분들 올해 등급을 가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고서는 아 여기서 뭘 원하는구나 무슨 자료를 바꿨구나 이런 걸 갖다가 인지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당연히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정답률 보고서는 공부가 많이 안 된 학생들이 많구나라고 느낀 게 앞에 나온 쉬운 문제들 정답률이 좀 비교적 높지만 생각보다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 80%인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한 10%는 더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 때 가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진검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앞에 70% 나왔던 문제들도 정답률이 10%씩은 올라갈 겁니다. 미니먼 그러니까 기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실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의 얘기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4월 학평은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시험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학평의 학습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면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갖춰 나가야 될 거 아니니?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이 매번 학평, 총평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 풀이 내가 몇 번 했는지 음? 그리고 내가 EBS 문제 다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돼 있어도 이 학평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기춘은 여러분들 N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자료가 나왔을까? 이 자료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이걸 갖다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EBS도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야. 그 문제를 틀렸잖아, 여러분들. 혹은 뭐 틀렸을 때 몰라서 틀렸으면 땡큐. 알면 되니까. 근데 뭐 자료 해석을 못 했어. 그럼 뭘 못했는지 적어놔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틀렸어. 실수로 틀렸어. 그럼 뭘 실수했는지 적어놔야 돼요. 오더 노트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 써놔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량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있죠, 그죠? 학습량이 많아야 돼, 지금.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문제를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억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안 틀리는 거야.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지식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식이 휘발성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덧받으듯이 계속 발라놔야 돼요,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애뇌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다. 그리고 특히 EBS 같은 거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개념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념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괜찮다. 그리고 교과서에 대해서 묻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저걸 먼저 끝내고 하세요, 교과서 하실 거면. 알겠죠? 교과서 어떤 거 보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뭐가 드러난 게 없어, 지금. 알겠지?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채택한 교과서에 확률은 있긴 하거든.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교과서 지구학원은 6종이죠. 6종 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본으로 고생 많으셨고 어찌 됐든 간에 시험은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시험인데 6월 모평 전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파이팅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열심히 달려나갈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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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